오늘의 글에서는 손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천연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많은 여, 성이 손이 더는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손 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때 손의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며 탄력을 잃는다. 하지만 젊을 때 미리 관리하면 조기 노화를 늦추고 손을 젊게 유지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손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 매일 손에 영향을 공급하기 손은 많은 이유로 인해 건조해진다. 노, 화해빛 노출 영향 부족 일반적인 청소, 세정 제품의 과도한 사용 흡연 대부분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위에 요인들이 결과를 경험하기 시작하지만 손을 몸에 다른 피부에 하는 것처럼 젊고 촉촉하며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찍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조한 손을 위한 특별한 보습제를 찾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아주 영양소가 가득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능한 한천연 보습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로즈잇 오일, 아몬드 오일, 올리브 오일, 알로에, 베라, 쉐어버터, 아루간, 오일, 이런 오, 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로션처럼 사용해도 된다. 아마 훨씬 저렴하고 100% 천년일 것이다.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하기 손이 노화가 되는 신호 중 하나는 거친 피부와 촉감을 더 많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보기 흉한 손을 피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각질 제거를 해표면에 쌓여 거친 촉감을 일으키는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피부의 각질 제거를 위해 다양한 천연 제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한 화학제품의 부작용을 피할 수도 있다. 손에 약간의 설탕이나 소금을 사용할 수 있다. 손이 아주 건조하다면 올리브 오일을 약간 섞어서 사용해보자. 손을 씻는 것처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따뜻하거나 차가운 물로 씻어낸다. 꼭 일주일에 두 번 각질 제거를 한다. 손이 차가운가? 차가운 손은 사지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며 보통 손이 차가운 사람은 발도 차갑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은 중요하며 건강한 혈액순환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영양 섭취도 꼭 해야 한다. 차가운 손을 치료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강 오일과 열을 발생시키는 기타 오일로 손을 마사지하는 것, 케이언, 생강 등과 같은 향실료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 찬물과 뜨거운 물에 손을 번갈아 담그는 것 필요하다면, 모나기타,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장갑을 착용하는 것, 사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은행랩 허브차를 종종 마시는 것, 손톱을 관리하기 손톱이 손의 모양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손톱을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손톱에 나타나는 자국이나 변색은 적절한 영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가장 흔한 신호는 흰색 반점이나 선이 생기는 것, 혹은 손톱이 쉽게 부러지는 것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콩류, 건강한 오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류를 바탕으로 한 식생활을 하는 것을 잊지 말자. 골관절염을 주의하기 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한 건강상의 문제는, 손과 손가락의 모양을 크게 변형시킬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인 골관절염이다. 가족 내에 골관절염의 병력이 있거나, 조기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면, 점톱인으로 손을 씻고 마를 때까지 15-30분간 둔다. 이 질환이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용 보충제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의사의 조언 하에 복용하라. 필수 지방산 브로멜라인 칼슘 상어 영골 강황 마그네슘 셀레늄 콜라, 겐 비타민C 규소 과도한 땀땀을 지나치게 흘리는 것은 손의 모양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신경계 문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 이를 자연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황식물로도 알려진 석송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천연 제품 판매장에서 구할 수 있으며, 다른 활석 가루처럼 손에 바르면 된다.